다음 43번을 봅니다. 정지유체 속에 잠겨있는 평면에 대하여 유체에 의해 받는 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압력에 관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전압력에 관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유체 속에 평판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는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듯이 이렇게 균일한 전압력이 작용할 거고 수직평판이 놓여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수평판이 놓여있을 때는 중심에 전압력이 걸리게 되고요. 수직평판이 놓여있을 때는 중심보다 그 아래쪽에 전압력이 오게 됩니다. 깊게 잠길수록 받는 힘이 커진다. 맞죠? 좌위 표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평판이 받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압력이 증가하니까. 2번은 크기는 도심에서 압력의 전체 면적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전압력 F는 압력에다가 압력의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좌측 끝단에서 우측 끝단까지 작용하는 압이 균일한 상태죠. 균일한 상태에 있으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을 취해서 전압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감마, H바, A로 표현해서 바꿔놓을 수가 있죠. H바는 좌위 표면에서 평판의 도심까지 깊이, 평판의 도심까지 깊이가 H바가 됩니다. 3번은 평면이 수평으로 놓인 경우 압력 중심은 도심과 일치합니다. 4번은 평면이 수직으로 놓인 경우 압력 중심은 도심보다 약간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지 않고 밑에 쪽에 있죠. 압력의 중심이 바로 전압력의 작용점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력의 작용점의 위치는 도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 있다. 라는 표현이 틀렸다. 43번의 답은 4번으로 봅니다. 그 다음 44번을 보겠습니다. 실형의 25분의 1인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모형댐을 이용하여 유동특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모형댐, 댐 해석은 프로듀스를 적용시키죠. 모형댐의 상부에서 유속이 1mps일 때 실제 댐에서 해당 부분의 유속은 약 몇 mps인가. 프로듀스는 같다. 이렇게 식을 적용시켜야 돼요. 프로듀스는 LG분의 V제곱, 실형의 루트 LG분의 V제곱은 모형의 LG분의 V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프로듀스의 역학적 상사 적용시킵니다. 개수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모형댐이니까. 중력가속도 떨구고요. 실형의 길이를 25로 봅니다. Vp의 제곱, Vp를 구하라는 문제로 봐야지 되겠고요. LM은 1로 봅니다. 그리고 VM은 1mps죠. 1mps. 이렇게 들어갑니다. V의 실형댐의 유속이 25가 되는 거죠. 15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4번의 답은 3번으로 봅니다. 차원 해석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죠. 다음 45번을 보겠습니다. R, 세타 좌표계에서 극좌표계입니다. R, 세타 좌표계에서 코너를 흐르는 비점성, 비합성 유체의 2차원 유동함수 푸사인은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유동함수. 2배 R제곱의 사인 2세타로 주어졌습니다. 이 유동함수에 대한 속도 포텐셜 파이의 식으로 오른 것은 R은 메타 단위이고 C는 상수다 그랬습니다. 유동함수가 주어졌을 때 VR, 라디얼 방향, 반경 방향의 속도를 구한다고 하면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푸사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 속도 포텐셜로 구했을 때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R분의 1의 푸사 1을 세타로 세타로 미분을, 편미분을 해주면 2배 R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미분하니까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2세타, 미분해서 2 빠져나와야죠. 2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R은 하나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요. 4배 R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유동함수 파이를 계산하려면 적분해야죠. 인테그랄 4배 R의 코사인 2세타 곱하기 DR 이렇게 해서 R에 대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4배 코사인 2세타 밖으로 나가고요. R 적분하니까 2분의 R제곱 2분의 R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2배 R제곱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파이로 해서 코사인 C, 적분상수 C로 해서 빠져나오겠죠. 2배 R제곱, 코사인 2세타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봅니다. 유동함수가 주어지고 속도 포텐셜을 구하라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해서 45번의 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바로 2번입니다.